수윤야! 수윤야! 아이고... 방이 꼭 저처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네 그렇게 단장한 성격에 큰 살림 마트 할랭이 지 몸 돌보는 데는 인색하지 뭐해, 이게? 어, 회장님! 오셨어요? 자네... 이게 뭔가? 자,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, 회장님 대체 얼마나 된 거야? 4개월이요 왜 아빠는? 죽었어요 죽어? 아니, 어쩌다가? 자네 반지 보면서 결혼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랬나 보군 그래, 자네 다른 가족은 없나?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모양이군 그래, 이제 어쩔 생각이야?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울 생각이야? 회장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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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